또 어째? 큰언니한테 배 떨뻔하려고 뭘 주워오는거야 이게 뭐야? 어머나 여기 갈비 아니야? 어디서 썼어? 어머 언니 나 그렇지 않아도 이 갈비가 먹고싶었는데 아니 저 다들 어디갔어? 큰언니 봉사하는데 사돈 데려갔어 언니 이거 얼마 안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고묶음 알자 저놈의 할망구들을 꼭 때린 데만 또 때려 저거는 비교봤자 기억도 못할테고 식구들 다 있을때 내놔야지 아니 다들 어디갔어? 오 과장님! 어머 여기서 뵙네요 아 네 잘 지내셨어요? 그럼요 잘 지냈죠 네 그때 오 과장님께서 일 잘 해결해주신 덕분에 저희 회사 큰 고기 넘겼어요 근데 오 과장님이 저보다 훨씬 잘 지낸거 같은데요? 네? 뭐 뵌 사이 얼굴도 환해지고 예뻐지신게 연애하시나봐요? 좋으시겠다 하긴 오 과장님처럼 멋진 분이 혼자라면 저기 좀 늦어서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아 원우 씨 미안 많이 기다렸지? 영진 선배가 자꾸 밥 먹고 가라 그래서 괜찮아 근데 자기 오늘따라 더 이쁘다 네? 귀걸이도 잘 어울리네 어... 귀걸이가 튀나? 내가 자기랑 데이트하려고 과천 쪽에 좋은 데 알아놨어 진짜? 너무 좋다 과천? 너무 신나 자기야 출발할까? 할까? 민석씨랑 딱 한 번 그것도 길을 잘못 들어서 들렸더니 카페 하필 여기로 오냐? 혹시 이것 때문에? 안 내려? 어 내려야지 근데 자기야 여기 말고 다른 데 없어? 왜? 별로야? 분위기 괜찮다고 해서 일부러 왔는데 또 소심해갖고 으이그 아니야 다시 보니까 좋네 가지 뭐 그치? 어 분위기도 아늑해 보이니까 저기 나 화장실이 좀 급해서 먼저 들어가 있을 테니까 천천히 주차하고 와 천천히 해주세요 가볍게 화장실 아 어서오세요 몇 분이 첨acci 뭐요? 아니 그냥 자리가 어디가 괜찮은가 하고 저기, 어 저기 저희가 좋겠네. 여기요 손님 아파트죠? 물 두 잔이요. 아니 오장, 아니 퇴근 안 했어? 어. 그래, 차량 때문에 일류 제대로 못하는 바보찬취는 되고 싶지 않나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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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뭐야 이게. 하긴 뭐, 요즘 연애하느라고 일할 정신이 있겠어? 아유, 그렇죠. 그만, 바로 갑니다. 그럼 우리 올해 국수 먹여주는 거야? 아니야. 에이, 요즘 화장도 지내주고 옷도 그렇고 딱 보면 딱인데 뭘 숨기고 그러세요. 부럽습니다, 오 과장님. 연애할 땐 수줍은 듯 웃으며 들었을 말들이 지금 짝사랑인 내겐 비스만큼이나 고통스럽다. 오늘 아침에... 언니는 왜 이렇게 안 와? 응, 큰언니랑 사든 오늘 좀 늦는 데 써. 맨날 집에 밖에서 잔소리만 해 대더니 하필 이럴 때. 뭐라고? 어머, 왔어. 언니에서는? 아이고, 왜 이제야 왔어? 뭐야, 이거 진짜 왜 이래? 언니, 저녁 안 먹었죠? 내가 오늘. 조카, 만나서 같이 온 거야? 제주도에 있는 제 친구가 펜션하고 렌터카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전복을 그냥 손등받은 큰 걸로 보냈어요. 와 진짜 크다. 어머 어머. 신이시고니까 얼른 해 먹자고. 저기 내장은 맛나게 좀 묻히고 저녁 전이니까 다들 얼른 가서 먹자. 그래. 참 뭐 너 뭐 그래 너 뭐 어째 뭐가? 아뇨 됐어. 괜히 붙어가야 표시도 안 나지. 나중에 꺼내야지. 언니! 자꾸 겹쳐서 여러 개 먹는 건 내가 모른지 않아? 하나씩 쯤 먹어 진짜! 저거 주워드리는 건 또 다 공을 닦으면서 먹는 것도 이분 또 고급이에요. 참네. 어디 한우갈비 보여줘도 그 말 나오나 보자고. 뭐게? 아 진짜! 뭐야!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좋다. 아 그러네. 좋네. 아 여기만 아니었어. 근데 어디다 적었더라? 이번에 새로 만들 코너. 됐다. 여기까지 와서 이 얘기는. 아침에 찜찜하다 싶을 때 그냥 귀걸이 빼고 올걸. 이번 여름에 휴가 언제로 낼까? 글쎄 한 8월 정도야 되지 않을까? 8월엔 사람들 많아서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. 아 저번에 부산 가서 방송한 거 반응이 괜찮아서 이번 여름에 또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냐는데 자기는 어때? 괜히 별것도 하는데 현우 씨한테 살짝 미안하기도 하고 나도 괜히 불편하고. 자기야 내 얘기 듣고 있어? 그럼 듣고 있지. 방금 뭐랬는데? 방금? 어 그러니까... 자기 아까 여기 들어와서부터 계속 뭔가 불안해 보이고 이상해. 무슨 일이 있어? 아니지. 귀걸이. 아니 이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좀... 한쪽 어디 갔어? 어디 갔지? 어디다 떨어트렸나 본데? 괜찮아. 괜찮긴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... 아니 괜찮아 싸운 거야. 아니야. 아까 차에서 봤을 때 있었으니까 여기 어디 있을 거야. 아니 진짜 괜찮은데. 괜찮습니다. 아니 잊어버려도 돼요. 금방 찾아줄게. 어우 너무 열심히 찾아주시니까 괜히 더 미안해 주고 이게 뭐야. 됐어. 우리 들어가서 밥 먹자. 응? 나 배고파. 여기 어디 있을 텐데. 깜깜해서 잘 안 보이나? 자기야 트렁크가서 랜턴 좀 찾아봐.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데이트도 못하고 진짜. 됐어. 그만 찾아. 왜, 트렁크에 없어? 있을텐데.